국회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청장을 뽑는 부산금정이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대표가 오늘 동시에 부산을 찾아서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지역 일꾼 논을,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각각 내세웠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선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 현지 민심과 각 당의 전략 그리고 정치 현안 자세히 살펴봅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시했던 통일문구 삭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과 함께 북한 동향과 향후 남북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 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K 정치 토크 오늘은 여야 현역 의원과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님, 민주당 전용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우리 상의변에서 만나다가 또 이렇게 만나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두 분이 다 국토위 소속이시고 거기서 이렇게 국토위에서는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시죠? 네. 그래요? 국토위에서는 거의 싸울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의원님들 숫자가 많아서 사실 친하기 힘든데 그나마 좀 친하게 지내는 의원님이에요. 서로서. 그러니까 서로 성품도 좋으시고 또 이렇게 하시니까 더 이제 앞으로도 같이 나오신 걸 계기로 더 친하게.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않나? 지난번에 우리 전용기 의원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등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김희정 의원님이 처음에 의원될 때? 17대 때. 최연소. 네.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기록이 깨져요? 안 깨져요? 그 기록이. 지금 여성으로서 기록인가요? 아니면? 여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최연소. 17대하고 두 가지. 그런데 우리 전용기 의원님도 기록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획 잘했네. 오늘 섭외. 뭐 저는 거의 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있었고 그냥 젊은 측에서 축하한다. 이 정도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들어올 땐 최연소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구나. 코너에 저기. 시간 너무 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너무 끄는데 이거. 자. 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궐선거 일주일 앞두고 여야 대표가 나란히 부산 금정구를 찾아서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 부산 연재지역구 김희정 의원님 아마. 네. 금정이 바로 옆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침부터 현장 최고위원회의 길거리 유세 쭉 다니셨죠? 네. 현장 최고위원회의 하고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유세 앞두고 저 여기 KBS 출연하려고 비행기 타고 막 도착했습니다. 정말. 자. 오후 유세 낮에 유세까지는 다니시다가 또 출연하시고 또 이제 밤에 가셔서 또 하시고 정말 많이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신데 지금 그쪽 다녀보시니까 좀 민심이랄까 분위기가 어때요? 일단 많이들 격려하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재보궐선거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를 뿐더러 이렇게 워낙 요즘 정치를 여야 할 거 없이 정말 잘 못하니까 관심 안 가지고 뉴스도 안 본다. 막 그러다가 오히려 야당에서 좀 불을 지폈어요. 막 중앙에서 막 오고 막 후보 같이 합치네 아니네 뭐 야반해 아니네 뭐 이러니까 다시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좀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지금 김희정 의원님은 야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객관화돼서 쓰는 용어가 단일화입니다. 그래서 전영규 의원님 민주당 후보는 조기혁신당 후보와 이제 과정을 거쳐가시고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부산의 민심이랄까요? 민주당 후보를 바라보는 야권 단일 후보를 바라보는 민심. 어떻다고 보세요? 처음에는 좋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보수적인 지역이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점을 쳐왔는데 이렇게 조국 혁신당과 같이 단일화를 이뤄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산에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건 서울이건 부산도 가고 강화도도 가고 직접적으로 많이 내려가서 실제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민심부터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부산 현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금정을 위해서 누가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선거입니다. 아주 단순한 선거죠. 중앙의 정쟁이라든가 정치 싸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선거, 이 금정의 일꾼을 뽑는 바로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서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당연히 우리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역 일꾼론 얘기하면서 지역 공약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침례병원의 정상화,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부산대가 속해 있는 이 금정에서 좋은 학생들이 많지만 일자리가 부족해서 외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일자리, 저희가 만듭니다. 저희가 부산을 위해서 진정을 다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정을 다할 기회 줬으면 좋겠다. 한동훈 후보 오늘로 부산이 세 번째 찾았다고 해요. 김희정 의원님. 전통적 강세지역 부산 선거에 여당 지도부가 공을 들이는 게 좀 위기감을 느꼈습니까? 위기감이라기보다는 성의를 보이는 거죠. 실제로 금정구청장 선거하고 강화 선거는 다 저희 지역 소속, 그러니까 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냐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광이나 곡선 같은 경우는 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 전직들의 잘못된 법 위반으로 일어난 선거고요. 저희 국민의힘 소속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 진짜 과로로 사망하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속성 차원에서 또 책임지기 위해서 끝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워낙 야당에서는 정말 막 총공세, 국정감사 기간인데도 현역 의원들이 막 다 나서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당대표가 국정감사 참여를 안 해도 되는 상황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공휴일이니까 현역 의원들이 같이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성의 그리고 이 공약을 중앙에서 어떻게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이 가도 하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계속 지역과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는 굉장히 지역 특화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내병원이라고 공공병원 정상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패스트트랙을 했으면 좋겠다고 금정구청장이 이제 당 지도부에다가 이렇게 공약 건의를 해서 당대표와 그리고 정책위 의장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국토 관련된 거라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이 되네요. 그런 논의를 하는 최고위원회의를 한 거하고요. 탄핵한다. 우리 어떻게 다니라 할지. 깨졌다. 결렬됐다. 다시 합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는 것과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이 원하는 공약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고 그 공약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는 것과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전용기 의원님 분명히 반박하고 계실 텐데 이재명 대표 녹취 두 개 들어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 드릴게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야외 유세라서 잡음 울림이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금정부총장 선거 비록 작은 지역선거일지라도 윤석열 정권에게 2차 정권 심판의 명확한 경고 카드를 던지고 금정부도 새로운 기회를 맞아보시고 이재명 대표는 아울러서 지금 강화 유세 때 자신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한 건 탄핵을 말한 건 아니었다. 민주주의를 말한 거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탄핵 얘기한 일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탄핵 얘기해요. 나는 안 했어요 분명히. 나 때가 있다. 저는 그 얘기한 일이 없는데. 그 연합에서 이상하게 제가 그 얘기했다고 우기더라고요. 내가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나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동네 구의원 하나를 뽑아도 그런 자세로 뽑아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상필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주권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맞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자 김희정 의원님은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야합이다. 어떤 정치공학적인 행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용기 의원님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더 잘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단일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를 보면 굉장히 맘만 번지르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조금 다른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데 부산을 위해서 진정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진정을 다하지 않고 뭐 하셨습니까? 지금 사실 저는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 현실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 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정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야기도 사실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맨날 말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맨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게 과연 국민의힘일지 민주당일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말만 한다. 뭐 식언을 한다 이런 취지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희정 의원님은.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죠. 진정성도 있고. 그리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진정성이 있는 말을 보고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팬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산에 대한 진정성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오늘 있었던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산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고 동남권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은행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맨날 관심 있는 척, 관심 있는 척 하면서 실제 법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렇게 싹 재는 느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번에 민주당의 단일화 후보 되신 분이 단일화하는 토론회 과정에서 22대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22대 국회의원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허위사실로 고발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었고요. 명확한 워딩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비례대표원 중에서 박홍배 전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은 산업은행 앞에서 부산 이전 반대 시위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허위사실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부산을 향한 진정입니까? 답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부산을 향한 진정이나 말과 행동을 일치하려고 하는 쪽은 국민의힘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단일 후보와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또 문제가 생겨서 어쩌면 후보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지금 민주당 후보님이 재산이 마이너스세요. 마이너스 2억 천.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하면서 무슨 살림을 살겠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문제 지적을 하는 세간의 여론이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재산 신고를 하면서 1억 6천 5백만 원을 부풀려서 신고했어요. 그런데도 마이너스 2억 천입니다. 공시지가보다 확대 신고했고요. 그다음에 건물도 그래서 허위 신고해서 선관위에 현재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이제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구의 살림을 살고 실제로 실력 있게 예산을 잘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가리기 위해서 계속 그 중앙의 논리. 이렇게 막 탄핵하자. 정권 심판하자. 그게 그 동네 구청장 뽑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약과 관련된 얘기는 일체 민주당이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용기 의원님. 부산의 상황 자체를 더 아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 김희정 의원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국민의힘의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누가 정치 전쟁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부산에 우리가 진정을 다할 수 있게끔 해줘라라고 해놓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까지 잘못 이야기했다고 허위사실로 고발하고 결국에는 그 정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진정은 다 한다면서 생각은 어떻게 하면 조 후보가 잘못된 후보라고 사법에 잣대까지 들이밀려고 하는지를 보면 실제로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됐고요. 사실 현실 파악이 안 된다는 부분은 저는 부산 민심이 어디서 꺾였다고 생각을 하냐면 엑스포 다 될 것처럼 해놓고 잘 안 된 부분이거든요. 저도 부산 엑스포 100% 성공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했었다면 이 부분을 국민들께 공유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뒤통수 받은 기분을 들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을 다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런 여러 일련의 사정들과 사안들을 보면서 정말 준비된 그런 정당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안 덜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게요. 한동훈 후보가 곡성군수선거 유세 지원을 위해서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한 대표 뭐라 그랬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마치 자기 땅이냐 여기면서 땅따먹기 하면서 싸우는 건 선거의 본질과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다. 전영규 의원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가 부산에서 보이는 모습과 여기는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부산은 자기 땅이냐 생각하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정확하게 뒤집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호남권을 자기 땅이냐 그렇게 행세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조국 혁신당과 단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비약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약이라는 우리 전영기 의원의 말씀 어떻게 평가하세요? 땅따먹기 이런 거 생각한 적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선이 되지 않을 것 알면서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사실 당선만 생각한다면 제가 솔직하게 당에서 곡선 가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부산이나 강화 한 번 더 가세요. 이러겠죠. 하지만 당선이 안 될지 알지만 당대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진심을 다하고 있고 민심이 어떤지를 읽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땅따먹기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민주당의 경우는 만약에 정말 어떤 당과 같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데 표 나눠먹기 해서 이길 수 없는 동네에 가서는 우리 같이 가 이러면서 같이 가고 그러지 않은 동네에 가서는 막 각자 서로 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그냥 정치적으로 진짜 표만 계산하는 행태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재보궐선거가 열릴 때는 늘 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 경우에는 이제 다 좀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광하고 곡성 같은 경우는 전임 군수들의 잘못된 부정이죠. 그러니까 법 위반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리를 내놓게 된 사항들 아닙니까? 특히 지금 곡성 말씀하고 계신데요. 곡성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단체장이 있었거든요. 좀 이제 이 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이제 각 당에서 항상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자기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전임의 어떤 비위로 인해서 자리를 놓게 되면 공천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는 여기 드는 국민 세금은 사실 선거를 일으킨 당에서 뱉어내야 된다고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곡성에서 선거가 이제 8억 1천만 원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 후보를 내고 그냥 당연히 또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오히려 양당이 같이 앞으로 개혁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비리로 물러났을 때는 이제 무궁천도 옛날에 한 사례들이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 우리 당헌당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사실 김희정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럴 때마다 이런 비판을 했었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사과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렇죠. 사실 그리고 요새는 부정부패나 사법의 농단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가 느끼는 바는 유검무죄, 무검유죄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부정부패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아릴땐 굿둑에 연기가 나겠느냐 하는데 요새 사법부는 행정부죠. 검찰의 행정부니까 요새는 굴뚝을 만들어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비슷한 행동이나 논란이 됐을 때에도 어디든 기소유예고 어디는 기소하고 이런 선택적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전혀 그렇게 애매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제 저희가 진보당 김재현 대표가 전화 연결을 했는데 영광에서 3파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민주당, 조국, 혁신당, 진보당. 그런데 중앙당에서 다 대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대표들이 내려와서 치르는 이런 선거가 아니다. 이 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진보당 후보들이 정말 진정성 있는 지역 일꾼을 뽑아서 이게 좀 바닥을 훑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역 일꾼 뽑는 선거가 중앙당의 확장판이 된 건 좀 문제 있지 않냐. 이런 취지인데 전용규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도 진보당도 아주 총력을 다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그리고 선거도 잘하세요.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칭찬합니다. 누구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다들 훌륭하신 분들을 후보로 내세운 거고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옳고 당신이 되는 것은 틀리다라는 잣대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의정 의원님은 어쨌든 인구 6만, 8만 이렇게 되는 어떤 지역에 중앙당이 총집결해서 하고 있는 이 현상이 한편 이해는 되나 과연 이게 본래 선거의 취지로 볼 때 적절한 것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아까 말씀하신 진보당에서도 인터뷰하면서 본인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전국에서 다 오고 있대요. 왜냐하면 진보당도 그 한석이 되게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전임군수 부정으로 인해서 이제 영광군수 선거 치러지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광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각 당에서 중앙에서 막 와가지고 민주당이냐 조국 혁신당이냐 진보당이냐 그런데 실제 색깔의 차이는 못 보여주고 있어요. 하는 행태들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불편해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실제 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한두 개 더 드릴게요. 사실 부산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지역 전남은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지역 만약에 부산에서 국민의힘 쉬거나 전남에서 민주당이 쉴 경우 좀 정치적 파장이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정치적 파장이 크죠. 크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도부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 분 다 지금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 두 분 다 아주 생각을 좀 곱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음도 곱게 먹고. 그러다 보니 당의 총력을 다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당을 장악했니 안 했니 당정 관계가 어떠니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 선거 결과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싶어요.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매사에 진정성 있게 하는 거지 꼭 상황이 어떻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정구 선거 좀 상징성이 있는 부분은 부산대라고 부산에 제일 중심이 되는 대학교가 있고요. 사실은 부산대 관련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이제 훈련받은 의사들이 부산대병원 지금 양산에 가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또 부산대 의전원의 조국 자녀 사건이 있고 그런데 그 금정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금정구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사과는 없고 탄핵을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금정구민들이 절대로 이런 식으로 금정구를 저렇게 반성하지 않는 당에게 뺏겼으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고 오히려 그래서 당에다가 더 관심 가져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반성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된다. 대통령이 나라를 이질경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부산선거 이긴다고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후암마취하당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일부 마칠게요. 그렇죠. 최근 국정감사 통해서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재보선에 우리 전용기 의원님은 얼마나 영향 끼칠이라고 보세요. 저는 재보선에 김건희 여사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3, 4년째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검찰에서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일들이라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들께서도 많이 판단을 바꾸고 계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수가 강세였던 부산에서조차 이재명 대표와 사법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고결하다고 이야기했던 분께서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더 많은 사실들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기존에 하도 면역이 생겼던 부분과 이제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반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정치권의 염증 느껴서 투표율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누가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실 국정감사의 대상입니까? 그 두 분이? 그런데 저는 여야가 서로 부끄러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컷 국정감사 질의서 진짜 좋은 정책자여서 가지고 왔다가 민주당 의원들도 그냥 당의 지도에 따라서 본인들이 준비해온 정책 질의 안 하고 시종일간 똑같은 질문을 하던데 아까 새롭다고 얘기하시던데요. 양평문제라든지 대통령실 이전한 거 작년 국감 때 나왔던 제가 속기록 읽어봤더니 똑같은 내용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뉴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이 정말 국민들께 부끄러운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정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였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논화를 말한 거 맞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아닌데 지금 이재명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괴탄스러웠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핵심 인물 아닙니까. 대통령의 부인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영부인이 어떻게 국정과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데 국정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양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숨기려고 하니까요. 저희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고 양평 문제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그 관련자들이 모르세를 일관하고 심지어 제일 열받는 답은 뭐냐면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관조 공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점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사건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 부분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모르세를 일관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이 부분이 국정과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두 분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죠. 그리고 거야에 정말 무지하게 많은 의석수의 거야의 대표거든요. 그럼 국정과 연결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다면 달게 받아야죠.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재명을 그냥 끌어내리기 위한 정적 제고를 하기 위한 이런 내용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거의 뭐 제가 질의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내용 들어보면 그냥 정말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기 위한 노력으로밖에 안 느껴졌어요.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왜 이게 나왔는지 하냐면 바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대선에서 국민들께 잘못 얘기했던 그 장소가 바로 우리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냐면 백현동 관련해서 4단계나 상향시켜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판을 깔았는데 그거를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실제로 그런 워딩을 한 적이 있느냐 국토부가 또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는 그런 식의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협박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감장에서 나왔던 위증이 문제가 돼서 확대가 된 거니까 이런 거는 국정감사장에서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부분하고 김건희 여사님 저는 사실 둘 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한쪽만 공격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의 사법 리스크는 가시화됐습니다. 검찰 구형까지 됐고 이게 형체가 있게 드러난 부분이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구설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형상화되거나 가시화된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부에서 계속 말씀 이어갈게요. 비슷한 주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잠시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고속도로는 정체가 심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귀경 방향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화도부터 강일까지도 속도 떨어집니다. 남양주 요금소 6차로에선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막히고 판교에서는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은 갓길에서 진화 작업하고 있고요. 서울 요금소부터 정체입니다. 이후로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폭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구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정체고 용담터널에서 금천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막히고요. 40분 정도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토크 이어갑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 기존 특검법 제출진에 이어서 상설득검 수사 요구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당연직 3명 말고 여야 2명씩이던 걸 여당은 참여하지 못하게 규칙을 바꿨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상설득검 추진하려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여야가 같이 가는 게 좋잖아요. 여당을 이제 배제하자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여당이 김 여사의 방탄에만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설득검이 왜 필요한지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희정 의원님께서도 김 여사 내용은 지금 가시화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이미 가시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논쟁적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가시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편파적인 검찰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특검법이 지속적으로 부결이 되니까 저희는 상설득검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조차 정부나 그다음에 여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은 이렇게 특검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 불가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을 배제해놓고 상설득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자 전용기 의원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법에도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고 검사도 그냥 일반적으로 검사가 있고 특별검사가 있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를 밟아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본인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하면서 이런 순서를 깡그리 무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검찰 조사하면 되는데 이번 정권에서만 조사를 했던 게 아니라 분명히 정권 바뀌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또 조사하게 계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진하면 특별검사라는 걸 하면 되고요. 또 하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검사라는 거는 정치적인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기 위 그리고 직무상 독립이 돼 있어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장치가 지금 현행법에 이제 일교섭단체와 일교섭단체를 제외한 곳에서 이렇게 반반 추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서로 이렇게 중립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상설특검 말고 특검법이 통과 안 된 게 그냥 내용상 안 된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를 하면서 정치특검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제의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기존의 상설특검법으로 그대로 하지 않고 역시 여당을 배제하는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특검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각 당이 추천하고 거기서 하는 사람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한테만 해야 돼 그 말은 결론 지어놓고 한쪽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위헌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차 드립니다. 전용기 의원님. 김건희 여사가 기속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검찰이나 주장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저도 말 그대로 자신 있으면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행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법과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될 때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짜고 칠 때인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객관성이 다 검증이 되겠느냐 하는 의심을 저희가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까지 대두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김건희 여사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털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탈탈 털었다는 말씀해 주시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는데 어느 검사가 당당하게 검찰총장의 배우자를 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시기가 있잖아요. 밀려나 있던 시기. 밀려나 있어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조직에 충성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뒷선에 물러나 있다 하더라도 유력 정치인으로 살아남아 있는데 그 검찰이 조직에 충성한다는 검찰이 남아서 김건 여사를 수사할 수 있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못한 사람이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하고 두둔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저는 큰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에도 검사 출신 의원들 많으세요. 비법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검사들은 다 한 줄 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민주당에 와 있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대단히 기분 나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당을 배제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이해충돌을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게 뭐냐면 이거를 가장 먼저 어긴 곳이 국회 법사위원회예요. 통상 그동안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가 사법 리스크가 있거나 하면 법사위원회 있다가도 오히려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권장해서 법사위원회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검찰총장이랑 일선 검사장들 불러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해충돌과 관련된 특검법을 얘기를 하고 싶다면 법사위부터 이재명 로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법사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충돌 100%입니다. 그리고 박준태 의원하고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는 대장동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사실 이재명 로펌이냐 법사위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 그거 한 겹으로도 방어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상설특검이 아니라 이재명 사설특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무리하게 위헌적인 요소까지 가미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팍 하나만 말해줘야 볼 게 제가 말하다 보니까 검찰이 다 한 줄 서게 한 것처럼 됐다. 이거는 조금 제가 오바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쫙 잘못 해석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일선에 정말로 고생하고 밤새도록 자기 경고에 시달리는 그 검사들 아무 잘못 없는 검사들까지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유감입니다. 저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특수통에 있는 분이고 그 특수통의 대장이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지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 김건희 의사 수사하다가 이렇게 사실 지금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잘못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부인을 수사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민주당이 다 조사받아야 될 사람들이 법사위에 있어서 법사위가 똑바로 안 굴러간다고 하는데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민주당 지금 다 조사받고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오니까 사정전국으로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인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털고 전부 다 조사받아야 되는데 그럼 법사위 누가 갑니까? 전영기 의원님. 다 똑같습니다. 전영기 의원이 아무것도 조사 안 받으시잖아요. 다 똑같은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기에는 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돌입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전영기 의원님. 민주당이 주목하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얼마나 연락을 주고받았고 대통령께서 이 연락 주고받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개입이 돼 있는가가 저는 실제적 진실이라고 봅니다. 명태균 씨 같은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을 짜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 듣고 이기는 방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이후에 있었던 그 거래 같은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선 의원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월급의 세비의 절반을 주고 이런 문제에 놓여 있었던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비를 존네 마네 하는 이런 의혹들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적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들을 밝히기 위해 저희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명태균 대표는 안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다들 문제가 보는 거죠. 저희는 사실 명태균 씨의 잘못보다는 그 실제적 진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김희정 의원님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더라고요. 대통령실과 여권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대통령실이 홈페이지 뉴스룸을 통해서 입장 발표를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서 명실을 만나게 됐다. 후보 시절에. 그다음에 입당하기 전인 당 후보가 되기 전이죠. 정치할 때. 21년 7월에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실을 데리고 와서 처음 보게 됐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을 했는데 자택에서 만난 거는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났다. 그런데 대통령 지역 유세장에 명시가 보이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명시와는 거리를 두라고 조언을 해서 그 이후에는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 그리고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 초반에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눈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혹의 핵심이라고 하거나 정말 밝혀져야 되는 부분은 진짜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는 부분을 보면 그 전에 후보 시절에 만났네 안 만났네 연락을 주고받았네 아니네 이런 거는 수많은 정치인들 전용기 의원님도 출마를 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만나고 특히 지역의 유력 언론사를 가지고 있고 여론조사 기관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만나겠어요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만난 것과 이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증빙된 사실이나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자꾸 카더라 뉴스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일어난 일은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 씨하고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 보좌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뿐은 명백하게 수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당선 이후에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던 이준석 대표도 그 거짓말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밝혀져야 이 실체적 진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총선이랑 지방선거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이 끝난 이후에 연락을 했는가에 초점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은 분명히 명태균 씨가 녹취됐나요. 통화에서 대통령은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선 이후에도 통화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면 분명한 실체적 진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김희정 의원님한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한 건데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개활동에 대해서는 첫 언급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정치적 파장이 좀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사실은 공약을 통해서 제2부속실을 없앴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이 부속실이 있어서 전임 김정숙 여사가 너무 대통령보다도 앞서서 활동하고 단독 활동도 하고 그런 게 이 부속실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나쁜 역할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그럼 나는 그거 없애고 작은 대통령실 만들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없애고 나니 이제 영부인의 역할을 철저하게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지 못하다 보니 처음으로 정치권에 나와서 정치권에 처음에 나오면 국회의원들도 초선할 때랑 재선할 때랑 벌써 느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가 있는데 완전 민간인이었다가 처음 와서 오히려 제2부속실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속실을 만들어서 모두 정제화된 그런 일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영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대립할 결심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김건희 여사 삐질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을 봤을 때 본인이 공개 행보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마포대교도 나오시고 원래 대선 때 약속했던 부인의 역할만 다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뒤집고 여러 가지 공개 행보도 하시고 본인이 일부러 원하는 스타일로 사진도 찍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개 행보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고 원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께 여당의 대표가 그리고 아주 믿는 한동훈 대표가 공개 행보를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상처를 받으시고 삐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한동훈 대표도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붙을 결심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파당이 굉장히 클 것이고 대통령실은 굉장히 불편해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영기 의원님 말씀은 한 대표가 작심하고 한 말이다. 작심하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희정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작심하고 한 말이다 하는 거는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언급한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그리고 전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특별감찰관 문제, 친인척관리팀 이런 걸로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워딩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자 1373님이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하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국민 눈높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전영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세요. 뉴스레터K 1부 끝나고 2부가 이어집니다. 2024년 재보궐선거 서울시 교육감 및 인천 강화군수 후보자 경력방송.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73조에 따라 KBS가 실시하는 선거방송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자입니다. 정근식 후보 66세입니다. 직업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문학박사입니다. 현재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 추대후보이며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역임했습니다. 윤호상 후보 65세입니다. 직업은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입니다. 숭실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과를 졸업했고 교육학 박사입니다. 강남중, 서울미술고, 도선고, 신도림고 4개교 교장을 지냈고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최 보선 후보 64세입니다. 직업은 새로운 대한민국 교육포럼 대표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문학석사입니다. 지난 2022년도 서울교육감 민주진보 후보였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 이태리어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조전혁 후보 64세입니다. 직업은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입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원 경제학 박사입니다. 2022년 수도권 단일화 추진협의회 선출 교육감 후보였으며 교육과학기술비원회 소속 국회의원직을 수행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후보자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현희 후보입니다. 65세, 직업은 행정사입니다.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입니다. 전 평택시 부시장이었으며 강화 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입니다. 59세,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입니다. 제 6, 7, 8대 강화군 의원을 지냈고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김병연 후보입니다. 52세, 직업은 예스이벤티아 대표입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전 강화군 축구연합회장이었으며 인천광역시장 지역협력특별보좌관을 수행했습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안상수 후보입니다. 78세,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경영학 석사입니다. 민선 3대, 4대 인천광역시장을 지냈고 3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재보궐선거, 서울시 교육감 및 인천강화군수 후보자 경력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안상수 후보입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세준이가 5살 되던 무렵, 친부모님은 양육을 거부한 채 세준이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세준이.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할아버지 건강에 이상이 나타났는데요. 손끝부터 시작된 경련이 온몸으로 번지며, 지금은 머리까지 심하게 떨리는 상태. 검사 결과, 본태성 진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머리에, 세준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아버지. 며칠 전에는 2시간이 넘도록 코피가 멎지 않아, 응급으로 동맥을 묶는 시술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언제, 어떤 부위에서 출혈이 또 나타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한 두 사람. 세준이와 할아버지가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대부분 평년보다 낮 기온이 1도에서 3도가량 높았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고, 낮 출구 기온은 23, 4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비슷하겠습니다. 주말로 가면서 기온이 살짝 더 오를 전망인데요. 서울은 주말에 24호 도선을 유지하겠고요.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와 부산이 주말에 25, 6도까지 올라 주말 낮 기온은 더 오름세를 띄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광주가 15도, 세종 13, 대구와 강릉 12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내일 낮 출구 기온은 서울, 강릉, 대전 22, 광주 23, 대구와 제주 24, 부산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분포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고, 내일 서해안과 제주에는 가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주로 전국적으로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요. 서쪽과 제주는 낮까지 흐립니다. 오후까지 제주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그 밖의 서해안에도 가끔 비가, 또 서울을 포함한 곳곳으로 한때 비나 빗방울 예보가 있으니까요. 양은 대부분 5mm 내외, 서해안 5도는 5에서 10, 제주 5에서 30mm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KBS 뉴스 렛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부터 우리 측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군은 이번 조치를 한미의 군사적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기초 여건이 확인됐다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됐던 지난달 냉방용 전기 수요 증가로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9월 중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가정의 9월분 전기요금 부담은 예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헌법에 통일 관련 저항을 삭제하는 이른바 두 국가론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핵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해서 그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과 함께 북한 관련 현안 짚어봅니다. 남성욱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 회의는 지난 7일과 8일 개최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사회주의 헌법은 개정했다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에 지시했던 평화통일 문구 삭제 같은 두 국가론과 관련 조치가 반영됐는지 여부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뭐 총평 얘기인데요.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잔뜩 긴장해서 봤는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서 약간 지금 관막 내지 김이 빠진 상태입니다. 뭐 핵심은 아무래도 지난 연말에 김정은이 주장했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는 조치들을 헌법에서 규정하는 거 아니겠냐. 예를 들어서 뭐 영토조항 또 통일 뭐 이런 거 다 헌법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통일부에서 사실은 어저께부터 교수님 그게 나오면 오늘 칼럼 좀 써서 내일 좀 나와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이미 칼럼 저기까지 받으셨군요. 네 아침에 오늘 내용이 안 나와서 일단 좀 미루겠습니다.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말씀드린 대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뒷받침할 후속 개헌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공개하지는 않아서 구체적 개헌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어쨌든 적대적 두 국가론 방향성은 이미 설정돼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미 지난 연말에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 남북한은 적대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통일 이런 거 다 이제 삭제하라 그래서 삼천리 금수강산 심지어 북한의 애국가까지 지금 개사를 하고 있고요. 각종 조형물 그 평양에 제가 협상하러 갔을 때 남포가는데 3대 조국 통일 헌장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탑으로 꽤나 높은데요. 이게 1월 11일 날 구글로 봤을 때는 있었는데 1월 19일 날 보니까 싹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시적인 조치들을 반영하는 최종 목적지가 헌법 개정인데 이거를 이제 오늘 최고인민회의 결과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고 저희가 유심히 봤는데 이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고 나왔지만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최룡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개헌에서 노동연령과 선거연령 수정 반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다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개된 게 있어요. 이 정도 내용이 개헌에 포함됐다고 이렇게 공개를 했다면 대남정책 근간에 해당하는 통일 삭제 부분을 과연 헌법에 반영하는 조치를 하고도 과연 언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다음으로 또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약간의 준비 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헌법이 우리나라 법의 최고이지만 북한은 헌법 위에 또 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10대 강령이라는 일종의 북한의 식계명 같은 거 있는데요. 그거와의 모순 불일치가 아마 걸림돌이 아니겠겠나. 즉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그 10대 강령의 조국 통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거의 6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오늘 최고인민회에서 헌법만 수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봐서 이거를 조금 뒤로 미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0대 강령 노동당 강령까지 같이 손바에 앞뒤가 맞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까지는 다 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예전에 북한은 핵 보유도 헌법에 포함시켰습니다. 과거 사례 보면 이런 중요 개정사항 즉각 이건 분명히 이번에는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또 안 나온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래서 뭐 준비 부족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추후에 공개하는 사례도 있었는지 과거 사례는 어땠습니까? 네. 2012년에 이제 북한이 헌법 개정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명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그전부터 이미 핵 보유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기정사실화했었죠. 물론 북한은 이제 핵 무력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법제화하는 조치를 통해서 정책을 취급하기 때문에 법의 명기가 돼야지 정책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공개라는 건 또 별다른 문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해놓고 이것을 인민에게 알리는 것이 유리하냐 안 하느냐. 즉 오늘 이제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들만 온 거죠. 그러니까 대의원들은 오늘 무슨 내용이 오는지 다 알겠죠. 그러나 그것을 공표해야지만 즉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알려야지만 인민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 공개냐 또 사후 공개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비공개 조치는 다음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당 강령 10대 강령 그 부분은 역시 이제 헌법 개정 작업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작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10대 원칙인데요. 북한에서는 이거 암기 대회를 합니다. 이거는 뭐 인민생활의 가이드라인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개명 같은 거네요. 김정일 김일성의 10개명이라고 저희가 그러는데요. 이게 거의 10개 항목에 대해서 1개 항목당 대여섯 개씩 해서 전부 65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조국통일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거 다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헌법은 개헌해놓고 10대 강령에는 조국통일이 있으면 과연 인민들이 어느 게 맞는 거야. 그래도 10대 강령이 상황이 아니야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조치를 아마 바꿔야 되는데 10대 강령 원칙을 또 바꾸는 것도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는 일입니다. 큰일이죠. 단어만 드러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문맥이나 문장 또 그걸 인민들에게 다 외우게 하는 정도인데 아마 그런 것은 상당히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쓰레기 풍선 활용한 대남 도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26차례에 걸쳐 무차별 살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풍선 도발 의도 원장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남한의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저 사람들은 주장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이거 가성비 좋네. 그런 것이죠. 효과가 좋다. 이거 뭐 한 개당 오늘 군에서 한 1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다. 야 10만 원 갖고 남측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좋다. 그리고 이것도 또 26차례다 보니까 진화가 돼가지고 무게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경량화됐어요? 네. 경량화됐습니다. 그리고 소형화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서풍이 몰아치는 계절이 오고 있죠. 야 이거 소형화되고 경량화되면 이제 앞으로 뭐 산지사방 떨어진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 마음에 안 드는 윤석열 정부를 상인 대하는데 이것처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것이 좋겠다. 한마디로 남한 괴롭히기에 가성비가 좋은 도발이라고 보는 거죠. 군사도발로 가자니 이거는 또 자기들도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지켜보는데 그 전까지 자신들의 어떤 불만을 보여주는 가장 가성비 높은 도발이다. 그렇게 판단을 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살짝 궁금한 게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이제 대북 전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야 뭐 정부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민간 단체들이 하는 건데 그거를 확성기와 함께 북한이 가장 이제 좀 두려워한다거나 그런 건데 그런 움직임들은 요즘은 별로 없나 보죠. 네 뭐 정부의 공식 원칙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날리기는 불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탈북자 단체들이 또 기습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전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이렇게 빈번하지는 않고요. 일단 이제 이거를 막는 게 지금 고민이죠. 뭐 저한테도 많은 시민들이 아니 이거 이렇게 청정국가에 오물이 날아오는 걸 정부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 요게 좀 구조적으로 대응이 껄끄러운 면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자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감에서 국감 쓰레기 풍선 도발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점을 비롯해서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할 생각이다. 원점 타격이 아니라 응징이라고 했습니다. 응징하겠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응징에는 이제 보복이라는 뜻이고요.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 있겠죠. 그 응징에는 이제 군사적인 수단이 있고 비군사적인 수단이 있겠죠. 자 뭐 원점 타격 그 풍선 날리는 데가 한 10군데 정도로 보입니다. 10군데요. 그런데 그거는 북측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포탄을 가격하면 그거는 전투 전쟁으로 비화되니까 김용현 장관의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비군사적 심리전을 전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는 결국은 과거에 저희가 약효가 증명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저희도 주파수 고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면 그거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괴로운 건데 일단은 지금은 좀 지켜보는 단계죠. 건망 단계예요. 왜냐하면 이게 쓰레기는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인명피해가 막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대응이 또 말려들어가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비무장지대 인근의 주민들의 불안감도 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한계에 어느 정도 가서 우리가 인내심에 선을 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대북 심리전 사실은 여러 가지 카드가 있긴 합니다. 네. 대북 심리전 카드 우리도 갖고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0184님이 원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원장님. 북한 주민들도 귀와 눈이 열려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가만히 있나 싶어요. 네. 제가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원 연구원장 할 때 북한의 호위총국에 근무하던 아주 하급 직원이 탈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합동신문조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왜 저항하지 않느냐. 왜 당신은 김정일을 측근해서 보자 했는데 쉬운 말로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가만히 따라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원장님. 이 권력도 부도 상대적입니다. 제가 거기서 굉장히 그래도 고위층인데 왜 김정일을 배반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답을 합니다. 즉 그 사람들은 외부 세계화의 정보가 통제되어 있고요. 또 이동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군에서 군으로 넘어가려면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원하면 세종로에 모이기도 하고 카톡방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거는 아직은 북한 주민들이 갈 길이 멀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좀 더 북한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은 좀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정보의 확산 이런 게 중요해 보이고요. 자 원장님.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이제 우려되는 게 국지적 충돌 가능성입니다. 기억나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건데요. 원장님 보시기에 연평 포격 도발과 비교해서 언제가 더 위험한 상황입니까. 네. 지금 이제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인데 아마 미국 대선 결과를 우리 못지않게 유심히 주목하는 데가 평양의 김정은 체제가 아닐까 봅니다. 이제 저들 입장에서는 도발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분명히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을 군사도발로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미국과 협상. 특히 이제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겠죠. 두 차례 정상회담 추억을 되살려서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가겠죠. 만약 해리스가 된다면 바이든 2.0이 되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정말로 도발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겠죠. 하여튼 우리 안보의 제일 취약 지역은 서해 5도입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이 이제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영토조항을 손을 본다면 이 서해 지금 NL이 그들의 아주 불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해 5도를 뭐 자기네 영토다. 뭐 그런 이제 조항 변경도 저희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서해의 안보는 정말 긴장을 해서 저희가 수호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공개 행보에서 상반 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1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2번 만약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핵목이 포함한 모든 공격 사용한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겁니까? 네. 묘한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만약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조건 문장이죠. 그러면 기도를 누가 판단하느냐. 이건 북한의 핵무력 정책의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에 들어간다고 김정은이 보는 거죠.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결국은 김정은이 판단하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무력 공격을 기도하지도 않는데 이거는 기도한다고 김정은이 판단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는 얘기죠.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은 그냥 앞에 서술 문장이고 핵심은 두 번째 부분에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핵심 중에 하나가 핵무기 사용 논거를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당국 간 협상에 나가면 핵무기 얘기를 하면 그건 남조선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건 미 제국주의자를 타겟한다. 절대 남한에는 사용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약 50개 정도. 이거를 미국 워싱턴을 쓰겠어요. 도쿄를 쓰겠어요. 결국은 서울에 대한 위협령이죠. 그러면 이게 민족 공조 분위기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적대적 두 국가가 돼야지만 핵무기 사용의 논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밑에 깔려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북한이 통일 포기에 자꾸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 이게 결국은 핵무기 사용의 논거와 전제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문제 놓고 국제적 이견이 있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핵 보유국으로 아예 인정을 하자. 트럼프 후보의 외교 참모는 위험한 일이다.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까? 원장님.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그로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 인터뷰가 조금 저리를 걱정스럽게 합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죠. 북한 핵 보유국을 인정하자. 그 대신 대화를 하자. 그런데 이 양반 논리는 그럼 대화가 안 돼서 지금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됐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논리가 성립되는데 그동안 육자회담, 한미일, 삼국회담, 수많은 제네바 합의까지 회담을 했거든요. 그런 모든 국제적인 대화가 북한의 핵 보유 야망을 중지시키지 못다는 사실을 IAEA 국제원자력사무총장이 자신들의 기구의 역할 무용론이 나와서 그런지 이상한 조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그로시 사무총장의 논리대로 하면 북한은 핵 군축을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한 50개 갖고 있는데. 그건 보유국 인정해달라는 거죠. 인정하되 절반 정도로 줄이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는 어디로 갈 것이냐. IAEA 조금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트럼프나 바이든 입장에서 북한 비핵화를 원칙적으로는 주장을 하는데 미국도 시간이 갈수록 북한 핵 보유에 대해서 피로감을 조금 느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참모들 중에는 북한 핵 보유 뭐가 잘못됐어라고 지난 여름에 무슨 보고서를 또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지난 추석 전날 1만 2천 개에 달하는 원심불리기 시설 강선 평양의사당 서쪽에 있습니다. 그 강선 시설을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2010년에 해커 박사를 북한이 초청했습니다. 하도 국제사회가 핵 보유를 안 믿으니까 물건을 보여주자고. 그런데 그때는 사진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5장 공개해서 이래도 안 믿을 거야? 이거는 사진을 봤으면 우리가 북한의 핵 보유를 공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의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와중에 북한 조선인민국 총참모부는 남측과 연결된 도로 철길을 끊고 국경의 요새화 작업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죠. 상징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고요. 한편으로는 적대적 두 국가 론의 논거가 핵 보유 논거도 있고요. 두 번째는 K-한류에 대한 두려움이죠. 북한의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은 3대 악법이라는 게 남한의 문화가 북한에 들어오는 걸 막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비무장지대 요새화를 하는 것은 모기장을 정말로 확실히 치겠다. 그거는 북한의 약간의 두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동시에 방사포로 불리는 240mm 다현장 로켓포 성능시험을 최근에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사거리 47km. 그런데 이 무기 이른바 수도권 불바다 위협할 때마다 거론되는 그 무기인가요? 그런데 서울 세종로에서 제가 개성까지 아까 GPS를 그어보니까 한 56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런데 이 무기들이 다 개성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이런 또 일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불안할 텐데. 사정권 내에 있다 이거죠? 네, 다 있다 이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불바다에 나오면 이 무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굉장히 이거 가지고 또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방사포 실험을.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포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 군의 상당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 소식이 있었고요. 러시아군 훈련 참관하던 중이었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 파병 결정할 가능성 크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한다면 그 국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장교 6명 사망으로 인해서 정말 의악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 북한 근로자들이 가서 공병 부대 정도 하는 거는 저희도 추측을 했지만 이번에는 미사일을 쏘는 거를 기술지도하는 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병 장교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거 이 병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상군이 간다면 이거 국제전으로 확대되는데 이거 상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돼서 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질문 드릴게요. 과연 북한이 현재 러시아 측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그 규모가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국정원의 정보로는 포탄 100만 발은 같고요. 지금 미사일 개수는 조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로 계산을 하면 탄약은 포탄은 계산이 되는데 이게 미사일은 지금 컨테이너에 넣기는 조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인지 미국 한미정보당국 위성사진을 찍어대지만 개수 파악에는 어렵고 일단 포병장교 6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한 100개 정도 미사일은 이미 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밀한 군사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578돌 한글날을 맞아서 오늘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글날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행사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오늘 경축식은 괜찮아 한글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한글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외래어를 난발하거나 외면받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지적하고 한글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자 이런 취지에서 정해진 주제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한글 관련 단체 등등 해서 15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전하는 한글 이야기로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독일인인 다니엘 린데만은 한국학 석사 전공하고 경희대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한 이력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한국어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줬고요. 한국인보다 더 한글을 사랑한 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 박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축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말에 대한 무관심, 외국어와 외래어의 남용, 신조어와 축약어의 범람 이런 것 때문에 올바른 소통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면서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외국어 새마을 대체어 사업에 힘을 쏟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 총리는 또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한국어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초거대 인공지능 시장에서 한국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한국어 말뭉치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리고 한국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글이 세계적으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남겼는데요. 최근에는 우리의 영화, 드라마, 음악이 세계인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급속하게 늘었다면서 더 많은 세계인이 우리말과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세계 곳곳에 우리말이 뿌리를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 교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들이 현재 한 1만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한국어 교원 노동 실태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어 교원 대상으로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거든요. 이 조사가 한국어 교원협회 등이 524명의 교원들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건데 이 결과를 봤더니 전체 응답자의 55.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세전 기준으로 월 2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전 200만 원 미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 수준이 생계 유지에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95.2%가 아니다라고 답을 했고요. 고용 형태도 상당히 불안정했는데요. 기간제 계약직이라는 응답이 60%였고요. 위촉, 도급, 용역, 파전 같은 간접 고용 형태다라는 응답이 14.5%. 그러니까 상당수는 사실 이렇게 좀 불안정한 고용상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라는 응답은 23.3%밖에 안 됐습니다. 계약의 형태도 대부분은 좀 단기에 그쳤는데요. 10주 이상 3개월 미만으로 계약했다라는 응답이 40% 가장 높았고요. 10주 미만이라는 응답도 22.4%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단기 계약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응답하는 경우는 13.3%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부당 대우받는 경우도 이제 많다고 합니다. 실제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좀 설문조사 결과 봤더니 차별대우, 부당대우받았다는 응답이 46.4%에 달했는데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적은 급여를 주면서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고 한국어 보급에 힘쓰는 자원봉사로 생각해라.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한국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정도 월급도 하는 일에 비해 많이 받는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사실 교원들 입장에서는 생활비 마련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수업 시술을 확보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사실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매주 15시간 미만의 수업만 맡기고 이마저도 이 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강의를 한다는 건 준비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수업 준비도 있고 교육자료 개발도 있을 텐데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짜 노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15시간 미만 수업 시키고 일반 우리 정식 교사들한테 15시간 월급만 준다 그러면 그거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면 부당한 처우받아도 구제를 받아야 할 텐데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데 또 고민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근로계약 형태 대부분이 사실 지정규직이거나 닭 모의촉 같은 프레덴서 계약을 맺는 형태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어 교원들 대부분이 사실 4대 보험, 주유수당, 연차휴일, 퇴직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이런 우려도 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정부가 좀 강조하고 있는 게 해외 유학생 유치하고 이민자들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표를 실현하는 것도 결국 중요한 게 한국어 교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어 학습이 필수적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게 한국어 교원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 한국어 교원 이창영 씨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다문화, 다민족 국가로 진입한 한국에서 한국어는 제2언어로서 이주민 교육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주민의 한국어 실력은 이주민 본인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만나는 한국인, 한국 전체 생산성 키우는데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한국어 교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어가 우리 한류와 함께 한국의 위상을 강화한데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면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인기리에 방영됐던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아직 최종에 안 보신 분들은 스포일러 방지 위해서 잠시 볼륨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자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씨가 최종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권 씨가 본인의 SNS에 사과의 글을 남겼어요? 네, 이 요리대회 우승자들이 이제 백수자팀하고 우승 경력은 없어도 맏 하나로는 아주 정평이 난 흑수자팀이 맞붙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렇죠. 권성준 씨 같은 경우는 흑수자팀으로 참가를 했는데요. 사실 뭐 흑수자라고 하지만 이탈리아 유학파고요. 국내에서도 이미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운영하는 오너쉐프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리즈 내내 뛰어난 요리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고 특히 이제 패자부활전에서 만든 밤키라미스. 이거는 정말 이번 시리즈 최고의 히트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예요. 실제로 상품화도 지금 됐고요. 그런데 최종 우승으로 상금 3억 원의 주인공이 된 권 씨가 어제 이 SNS를 통해서 세미파이널과 파이널에서 맞붙은 셰프들을 향해서 내가 건방지길 불었다. 그러면서 사과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과 글을 보면은요. 우리 서원영 큐레이터 보시기에도 약간 건방자 보였어요? 사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만한 멘트들을 좀 남겼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과 글을 좀 보면 기쁨의 소감보다는 이제 먼저 사과와 감사의 말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가 아님에도 어리게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경쟁 상대였던 셰프들을 차례로 언급을 하면서 모두 이기기 힘든 상대라고 생각했고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더 세를 부렸다. 방송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니까 건방지고 많이 부족했다.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는 끝으로 이제 제작진들과 함께 출연한 셰프들, 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결승전에서 평생의 운을 다 끌어모아서 우연히 이길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고생하신 제작진분들, 함께한 99명의 셰프님들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싶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원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든 성배. 법지식 잔해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게 살짝 웃는 모습이 아주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매력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 살해한 박대성. 그 사건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돼서 경찰이 경의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고서 두 종류가 유출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박대성. 박대성과 피해자의 신상이 적시된 이 보고서가 사건 당일 온라인상에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순천 여학생 살인사건 발생 보고서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전남경찰청 강력계 그리고 순천시청 안전총괄과 등이 각각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종류의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보고서에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각 보고서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나이 등 신상정보가 그대로 담겨져 있고 언론 등이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도 담겨져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보고서들 사건 당일인 지난달 26일 곧바로 유출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출된 보고서가 위조되지 않은 원본 보고서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즉 경찰서 등 관공서 내부에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부 보고용 서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가 그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에 피의자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크게 퍼지면서 박대성이 운영했던 찜닭가게, 그의 SNS 계정에 활동했던 사진, 인물평등이 삽시간에 퍼지는 특이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와 같이 삽시간에 각종 사항이 퍼지게 된 그 근거가 이 보고서 유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말을 듣다 보니까 이거 경찰 내부에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현재로서는 양쪽의 보고서 유출됐다는 거 보니까. 유포자가 확인이 되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됩니까? 사실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인 그 다음 날에 일반 시민으로부터 이 내용을 신고받고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찰을 먼저 거친 다음에 수사 개시가 필요하다, 수사를 통해서 유포자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일단 입건전 조사, 내사를 거친 후에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기만 하면 경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환할 계획인데 사실 최초 유포자가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비밀 누설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다소 의문이긴 합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물론 내부 보고용 서류라면 내부 보고용이므로 그 자체가 비밀이긴 하죠. 그렇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은 실제 그 사안에 적용할 때 범죄가 성립되는 그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은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라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라서 이 보고서가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경찰 수사나 시청의 업무에 따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했을 때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가 보고서 형태로 그대로 누설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무죄 선고가 되었는데 그때도 국가의 기능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적용 여부가 갈랠 것 같고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공무상 비밀 누설보다 법정형 자체가 더 높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는데 최초 유포자는 적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유죄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그 내용에 따라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 유출 사건을 보면 과연 유출로서 유출한 사람이 얻을 이득이 뭘까 싶어서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닐까 이런 추정도 되는데 그건 이제 경찰이 밝혀내겠죠. 그런데 유출된 보고서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 이걸 다시 누군가한테 전달하거나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이런 것도 처벌이 됩니까? 제가 방금 전에 보고서 유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죠. 특이하게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사정을 알고서도 받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받기만 해도요? 받기만 해도. 다만 일방적으로 주워서 받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받는 경우. 즉 나한테 이런 자료 좀 제공해봐라고 요청하고 그 사정을 알고도 온전하게 제공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를 읽었는데 다만 온라인상에서 그 보고서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요청을 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지는 못해도 최초 유포자와 특별히 공모한 자가 있을 때는 그 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모나 인지 이런 게 중요한 요소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받고 전전전달하는 과정에서 받은 사람이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전달하거나 특정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럴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공무상 비밀누설은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단순히 전달받은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 내용이 특히나 피해자 인적사항을 포함해서 피해자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때는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어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해선 안 되겠죠. 단순 유포로도 범죄 입건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박대성 사건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범행 당시에 소주 4병 마셨다는 진술 일단은 거짓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심신미약을 노린 주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많아요. 네. 네.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소주 1병은 막에만 열린 상태였고 1병은 개봉도 하지 않은 상태라 사실은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 과연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른바 주치 감경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특별한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이라 이른바 비난동기 살인 유형입니다. 통상의 살인보다도 법정형보다는 권고 형량 자체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계획적 살인으로 보이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선택했죠. 아울러서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림력 묻지마 살인사건에 조선이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분당 흉기난동에 최원종이 항소심까지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물론 조선은 1명을 사망하게 하고 3명을 부상하게 했고 최원종은 2명을 사망하게 하고 12명을 부상하게 했습니다. 박대성과는 피해자의 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박대성에게도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인데 특정 성별 혐오 범죄라는 범행 동기까지 더 씌워진다면 무기징역의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신의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술을 마셔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을 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거는 거짓 주장으로 확인이 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심신 장애가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 지난 2018년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술을 마셔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심신 미약 상태에 있는지는 국립법무병원에 약 한 달간 감정 유치 상태에서 의학적 감정을 받아보는데 이는 의학적 판단에 불과하고 의학적 감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 당시에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는지는 법률적 평가로서 판사의 몫입니다. 그리고 심신 미약 상태에 있다는 법률적 판단이 든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할지 말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심신 미약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기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 장애 감경 자체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박대성의 경우에는 과거 폭력 전과가 있고 일부 폭력 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술에 취하면 어떤 행동을 벌일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말이 되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술을 마셔서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의 범행 동기를 더 강화하는 데 술을 사용했다고 볼 예지가 있어서 이와 같은 사정은 감형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 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치의 감경 폐지하고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폐기됐다고 해요. 우리 박 변호사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굳이 주치의 감경에 반대되는 주치의 가중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물론 주치의 감경은 막아야 합니다만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 중에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자체로 주치의 가중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지나치게 부당하게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 감경을 막자는 차원 더 나아가서 반복된 주치로 인한 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굳이 법률로 규정할 필요 없이 양형 기준의 이와 같은 사정을 삽입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반복된다.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는 차의 경우에는 범죄 실행 결심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술을 사용한 만큼 양형 가중 사이로 적용한다. 이 정도 설정만 해둔다면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서 충분히 적절히 높은 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형 기준에 그거를 가미시키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말씀이시고요. 다음 이슈 살펴봅니다. 다크웹에서 마약 판매한 30대 남성 A씨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0년 중형이죠. 상당히 중형입니다. 청취자분 입장에서는 마약 유통한 사람 10년 높은 형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형 선고 형량을 봐오는 제 입장에서는 10년이면 매우 중형입니다. 회원 수가 4천 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유통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30대 남성 판매상 A씨가 지난 2일에 1심에서 무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료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 양해를 구합니다. 또 마약을 특정 장소에 묻어서 은닉하거나 판매한 이른바 드라퍼 4명도 징역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무료라는 말씀을 쓰신 거는 이 사람이 중형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형을 봤을 때 상당히 높은 형이다. 제 입장에서는 눈에 띌 정도로 높은 형입니다. 눈에 띌 정도로 높은 형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렸다 선고했다 이런 겁니다. 마약이 유통된 곳이 다크웹입니다. 직역하면 어둠의 인터넷 어두운 인터넷 여기는 어떤 공간입니까? 원래 웹사이트는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모두 다 검색이 되죠.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다크웹은 일반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거나 IP 조서를 알아야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다크웹인데 다크웹은 그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고 추적이 어렵습니다. 범행 수단으로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각 국가의 수사기관들이 이 다크웹의 치약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접속 경로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접속 경로 알고 거기서 무슨 마약을 거래하건 나쁜 어떤 상품을 거래하건 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곳이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 재판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선 지적했는데 물론 처음이나 다름없는 피고인들의 전력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반상하는 모습도 느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특별히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인정해서 법률로 정해진 형이 있다. 같이 기소된 피고인들의 처벌에 대한 형평성까지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는데 A씨 등이 지난 200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30여 회에 걸쳐서 1억 6200만 원 상당의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코카인 등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고 특히 판매상인 A씨는 대마,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워딩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사회적 피해가 특별히 크다. 특별히 사회적 피해가 크다. 이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가 상당히 폭넓게 확산되면서 여러 기관에서 마약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양형위원회도 마약 관련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대폭 상향된 마약 양형 기준은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매매나 대량 제조, 유통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마, 이 대마는 사실 마약류 중에서도 인문마약이라고 읽혔는데 대마의 단순 소지나 투약은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다면 양형 기준 상향에 따라서 더 무겁게 처벌하게 됐습니다. 사실 마약 범죄는 투약 단순 소지,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 대량범 4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로 나아갈수록 형량이 높아지게 되는데 매매 알선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매매 알선 양형 기준이 신설되었고 대량범은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상으로 구분하면서 10억 원 이상의 경우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양형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폭 상향된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마약 기준 대폭 상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항상 이런 것들이 현실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약 확산 실태가 특히 어린 세대들 특별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달에는 20대 공범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30대 남성은 다크웹에서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거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마약과 관련된 형량, 특히 마약을 매매하는 사범에 대한 형량이 대폭 늘어난 경향을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통상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 매매는 불특정 또는 타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으로 정면으로 규정해 놓기를 SNS나 다크웹을 이용한 경우에는 양형 상향을 권고하고 있고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을 저지른 경우 즉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서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도 양형 상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공급책을 끊어내야 마약 사범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절실한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형 선고도 그 상향된 양형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약 사범은 특성상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도 곧 마약 중독자입니다. 치료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데 마약 공급을 막기 위한 엄단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아야 합니다. 마약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나라는 이미 마약이 온전히 창궐한 나라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 거기까지 가지 않게 엄단하면서도 치료를 적극적으로 병행하면서 그 단계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나름대로는 각 국가기관이 마약 부분에 집중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말 듣다 보니까 좀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실제로 마약 사범들 지금 수법이 점점 진흥화되고 또 교묘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한 처벌과 강력한 제재에 나아가서 질병 치료 예방도 중요합니다만 내부 신고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을 이미 1억 원까지 상향해 놓은 상태인데 내부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형을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도 필요해 보입니다. 외국에서 활용하는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흔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섣불리 도입하고 있지 않은데 마약 사범들 그 특성상 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마약을 통해서 돈을 전달하게 되면 그 돈을 곧바로 인출하지 못하게 보이스피싱에서 보이스피싱 돈을 전달했을 때 곧바로 인출하지 못하고 계좌를 잠궈놓는 것처럼 인출 정지 제도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각종 제도가 정비돼 실행되면 충분히 우리나라 마약 사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제도가 아주 총체적으로 이렇게 조여 들어가야지 그 마약을 차단할 수 있겠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들으면 더욱 남다르게 느껴지는 송창식의 가나다라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